7년 전 이게 입구를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옷가게 있는 데하고 이 사이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셔야 돼요. 이렇게 한참 들어가야지 여기 식당하고 이게 맞게 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.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지 나와요. 잘못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골목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. 컴파운드스 와론 홈프 간판이 보이고 더 가야지 드디어 여기가 홈스테이도 있는 것 같아요. 스테이도 있으면서 가든 음식점이 있는 여기입니다. 우선은 콜드 코코넛을 할 수 있어요. 오후 진짜 좋은 레스토랑이 많은데 여기는 꼭 와봐야 되는 인다 컴파운드 홈푸드 우붓발리라고 써있는데 가격이며 맛이며 적극 추천합니다. 일단 이거 먼저 시키세요. 영 코코넛이라고 되어 있는데 콜드는 2300원 정도 콜드가 아닌 건 1700원 정도 하는데 당연히 콜드로 시키시면 됩니다. 엄청 크고 양도 많고 이런 센 코코넛을 2000원 얼마에 먹는다는 건 무조건 먹어야죠. 1인 1코코넛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나시캄푸를 먹었고 인도네시안 가정식 이런 프레터가 하나가 3000원, 3500원 포클립스 같은 게 그나마 좀 비싼 게 한 9,000원 정도 되니까 먹고 싶은 거 여기서 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음식이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티파사테 이거 앞에 있는 게 미고랭인데 양이 적지가 않으니까 두 개 정도 메뉴 먹으면 충분히 배가 찰 것 같습니다.